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독후들의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LPD의 페달을 다뤄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이 되는 BR-MN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관을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클래식 렛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이 된 페달이고요. 이 제품 자체가 보면은 색상이 아예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흰색의 흰색 노브가 사용된 애들도 있고 완전 검은색인 건 확실히 그 모델을 오마주하기 위한 그게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 보통 이 렛이 로고 색상에 따라서 화이트 페이스라고 불리우는 또 렛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서 약간 디자인적인 영감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노브를 하얗게 제작을 한 모델이고요. 흰색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검은색이건 흰색이건 이 BR-MN은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페달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론 LPD 사이트도 들어가 봤지만 리버브닷컴이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의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 다 품절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R-MN 디스토션은 정제되지 않은 클래식 디스토션 사운드에 대한 세련된 접근이며 충분한 양의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진공화 램프에서 발생하는 서스틴보다 더 지속적이고 크런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LPD-BRMN은 강력하며 공격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톤 컨트롤을 사용하여 어두운 앰프 사운드를 브라이트하게 만들어주며 이펙터 자체 크런치 사운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충분한 수입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펙터 상단에 DC잭을 채용을 해서 페달보드 위에서 사용이 매우 용이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버퍼바이패스를 채용하여 긴 케이블이나 긴 이펙터 체인을 사용하고 있어도 손실 없는 충분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역시나 다른 LPD의 페달들처럼 페달 후면에 서명과 제작 날짜가 수기로 기입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나 어데이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계의 인풋과 한계의 아프트를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터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페달 역시 강력한 사운드를 좀 더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레스폴 모델을 준비를 해봤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홉시까지 아홉시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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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홉시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